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토와 함께 부활 인생을 삽시다. 단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유럽 전도집회와 유럽 랩러트데이에 참석하시고 귀국길에 계십니다. 단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미스바에서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단임 목사님이 쓰지 않고 우리 부목사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우리가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귀한 원단의 말씀을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4월 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여우와의 뜻을 세우는데 여러분 쓰임 받고 계십니까? 쓰임 받고 계십니까? 아멘. 매주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에 52조 강단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우는 또 응답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16주차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인생 이렇게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고 나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영적인 휴면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을 활성 상태로 깨우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휴면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먼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또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다면 언제부턴가 이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아마 영적으로 휴면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심령이 깨어나고 또 찬양이 부활되어지고 기도가 부활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에도 있지만 미스바 우리가 미스바 기도 대성회 또 미스바 구국 기도회 등 이 교단이나 단체에서 연합 집회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이름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등 국가상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긴급한 사안을 놓고 많은 교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기도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뿌리 내린 이 미스바 기도회 도대체 어떠한 유래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감시탑 망대 경계초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혁성경에는 31번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휴면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바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기도로 깨우는 바로 활성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미스바 라는 이 지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송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응답이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세우는 예원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미스바의 영적 개혁입니다. 오늘 5,6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는 날로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죠.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언약계를 블레셀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언약계는 다곤의 신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갖고도 정확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려 부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도와드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고 또 이 사망 소식을 듣고 엘리의 제사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목이 꺾여서 죽게 되어지고 또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그래서 이가보십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전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영적 암흑기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대부분의 기독신자들은 부활절은 지키지만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참복음을 가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3회상 5장에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빼앗긴 언약계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굉장히 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급히 돌려보내게 되어지고 그로말면마 이제 환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계를 돌려보내시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에 깨어있었던 그 한 사람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인 개혁 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뭐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해결하라는 촉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전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옛 틀을 벗지 않고는 새 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알, 바로 비호와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남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미호와 성을 주도하는 여신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 시대의 창식의 3장, 6장, 11장과 꼭 같습니다. 마치 출세와 재물과 건세와 성적인 미혹 등의 성적인 부분에 미혹되어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미션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틀린 것, 잘못된 것, 망할 것,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든 우상, 종교, 미신의 흑암 문화에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스바의 영적인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바로 이 원색적인 복음, 언약을 회복하는 영적인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원리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다는 바로 입을 덮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입을 금하고 하나의 폐에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응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경제라면 그 경제가 바로 우상입니다. 자식이 다 기하지만 우리가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 자식만 기고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식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보십시오. 홈리아 비누아스 하나님의 제사를 없인 여겼습니다. 그런데 냉정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훈육하지 못했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므로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요즘은 애완용 강아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포디개도 얻고 가시고 유모차에도 밀고 가시고 엄마야 엄마야 이래서 딱 보면 애기인 것 같아서 보면 강아지님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분당에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기셨대요.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데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빠지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교회 1층에 애완경과 함께 드리는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개가 출세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 우리가 더 집중해 있습니다. 나의 미스바 영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틀과 같은 나의 우상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숨은 동기 나의 소원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는 않은지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호 앞에 부었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지린 결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불레셋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바로 전쟁을 막고 한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미스바의 영적 기억이오 기도운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무조건 기도응답 받느냐?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쟁이 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복음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아담이 한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맘에 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이 나오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그 뱀을 잡아 뱅탕을 끓여 먹었을 거라고 이런 슬픈 이야기가 그리고 설사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줬어도 먹지 않았을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원래 마누라마를 그렇게 안 듣는다네요. 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실제로 수많은 이단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성경을 빙자해서 성경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특별한 존재 나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후라이팬에 시간이라는 물을 붓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암연할까봐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아는 해미의 스님이 한 말 좋은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물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보다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암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을 행하는 것 외에는 종교도 감동을 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종교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종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뭔가 참 기쁨이 넘치고 응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문에 뭔가 흑암은 꺾이지 않은 것 같고 그토록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내가 계속해서 실패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이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냐? 이거 혹시 하나님 돌아가신 건 아니냐? 이거 혹시 성경 말씀이 틀린 건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은 혼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무수히 마른 각인과 뿌리들이 이 체질들이 이 쓴 뿌리의 체질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창세계 3장의 쓴 뿌리 이 불신앙의 영적 뿌리를 여러분 안전히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초를 뽑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질기죠. 그런데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 귀찮아서 겉만 뽑으면 그 자리에 잡초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제초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와 같은 잡초와 같은 불신앙과 예치체질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위로도 되어지고요. 순간 힘은 벌쩍 날 수 있지만 다시 도루묵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이슬비에 젖듯이 정말 이 은혜의 비로 하나님의 우리의 체질을 하나하나 변화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 체코 현장에 가서 가방이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의 각인을 다시 한 번 발견을 했습니다. 분명히 새 가방을 들고 갔는데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서 가방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 여권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었거든요. 새 가방인데 잠금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뚜들겼다. 애원했다. 설득했다. 흑암 꺾었다. 기도했다.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래서 야 일단 자자. 자고 밤이니까 일단 자고 계속 옷 빌려 입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뚜들겨보자. 눈 뜨자마자 다시 가방을 두들기고 어루만지고 막 협박을 했다. 설득을 했다. 네이버도 검색을 해봤다. 안 돼요. 야 이러다가 이거 또 메시지 묵상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일단 말씀 묵상부터 하자. 그래서 안전소에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와서 또 뚜들였다. 그런데 저랑 같이 룸메이트를 있었던 전사님이 주무시다가 같이 좀 신경이 쓰셨나 봐요. 주무시다가 꿈인지 잠결인지 턱 하고 가방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뻘떡 일어나서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여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전사님도 잠결에 그게 하도 너무 갈망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열렸어요. 그랬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몇 분을 씨름했는데 가방이 안 열려요. 그 막 가방이 열려야지 거기 모든 자료도 있고 뭐 제가 꺼낼 것도 꺼내는데 야 이거 오늘 내가 가방 조심하라고 도난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방 안에서 가방이 잠겨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캠프 팀장에 또 이러면 덕이 안 될 건데 막 여러 생각이 들면서 그러던 중에 그 룸메드 전사님이 가방이 하도 우리가 후려파이니까 이제 홈이 조금 벌어져가지고 그거를 살짝 이렇게 딱 건드렸더니 탁 하고 열리는데 이거 내가 들었던 소리랑 똑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소리가 열렸어. 그러더니 제가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됐다 됐다 이러면서 막 오늘 하루 캠프 대박 났다 막 이러면서 제가 하루를 캠프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금방 물 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내가 기분이 좋지 생각해보면 가방 열린 거.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로 오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고 가방 열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일단 캠프 팀원들한테 이것도 가방 알려서 어쩌다 했다 막 또 허감 꺾고 막 괜히 또 분위기 그렇게 만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야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나는 가장 과연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가 다시 한번 저의 또 각인을 또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보 땐 여러분들도 별로 웃을 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문구를 이번 주에 아 나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헬스장을 찾으면서 그 헬스 트레이너의 문구가 뭐면요. 뼈 빼고 다 빼드립니다. 써있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뼈 빼고 다 빼시기 바랍니다. 예 각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나 또 여러 가지 생활비 현장 속에서 참으로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저는 대신방 기간 동안 우리 강성 일대교구의 다석교구를 돌면서 사실은 상당히 90% 이상의 우리 랩던티드 후대들이 이 신앙의 울타리를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남편 혼자 또는 아내 혼자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는 정말 영적인 답을 알고 있었고 영적인 그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생업 모든 흑암을 막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시고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다. 옥사님 그 말씀 주의를 해주셨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우리 가문과 가정이 살아난다는 분명한 영적인 자부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인의 산기도 굉장히 초집중을 해서 많은 기도를 하죠. 오랜 시간 동안 무스림들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상반기에 중요한 교회 일정들과 정말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우리가 본당 헌당을 위하여서 이제는 함께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철야 기도 솔직히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의 헌법, 교단의 헌법을 봐도 철야 기도해라 라고 써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성도님들의 이 신앙을 위하여서 자롭게 한국교회 내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은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금요기도회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들여지는 우리 전교인 집중기도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4월 29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5월 1일 수요일까지 5시 반에 이 장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면서 준비된 응답을 또한 누리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상박의 전도 운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여러가지 행사들이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신랑 1등 신랑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송혜 선생님 이번에 5월 16일 효자 지태 오십니다. 그런데 송혜 선생님이 왜 1등 신랑감이냐 그때 힐링이란 어떤 힐링캠프지 무슨 프로그램에서 MC 이경규가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냐? 첫째 팔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진 외박으로 인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두번째 94세의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수입이 있다는 거 세번째 팔도 음식을 집에 올 때는 꼭 갖고 온다는 거 그래서 이 송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전국 노래자랑 그 신재동 악단을 이끌고 이제 오는데 이렇게 개교회 행사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게 된 이유가 바로 아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1984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굉장히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한번 이 나들이 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보자 해서 그때 제안을 받고 지금 31년 동안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1등 신랑감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날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이 또 선포되어지고 또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천 말씀은 또 단합방은 하던지 받던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 단합방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랩런트 사육을 하면서 스리랑카에서 온 9살 여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합숙에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 아기 때 막 태어나자마자 와서 이제 9살이 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찌 됐건 복음을 말았다는 것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 무슬림, 이슬람의 지도자 이맘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도자 이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 꾸란 경전을 공복시킬 때 그 다섯 명의 자녀들을요 막 해처리로 쳐서요 막 피가 날 정도로 때려서 버스를 몇 번씩 태워서 꾸란 공복시키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에 와 있어도 그 무슬림으로서의 그 사상이 뼈속까지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달아빠 안 가? 너 예배 안 가? 막 이렇게 막 생명공구 막 그거 안 가서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들은 뼈속까지 무슬림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잔이라고 해서 꾸란의 다섯 가지 가르침 정말 핏덩어리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귀에 들려주고 마지막 임종하는 직전까지 그 다섯 가지 가르침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천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내 산업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오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내 것 내 것 단순히 서로적인 내 것 구하는 기도 차원이 아니라 사천말씀 운동 이만 현장 전도제자 237 나라보구마 이를 위해서 정말 본당 헌당의 필요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물과 같은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현장 개혁입니다. 오늘 7, 8절에 보면 사물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을 멸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정말 예배 성공하려고 할 때 제대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단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흔들어버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를 모으거나 사람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불을 지지며 사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돼 있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만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다. 제가 만든 어록은 아닙니다.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마디 잔소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사물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불을 지짐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칼을 쓰이지 않고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삭죽기식으로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대승을 거둡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보자를 움직이시고 우려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문과 가정과 생활 편장에 영적인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진뼈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세 장군이 외군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23전 23승을 했다고 하죠. 그래도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우신 전쟁 이것을 기념하여 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을 기념하여서 바로 사무엘이 에베네시인이라는 돌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시엘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오 우리가 기도해줄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움의 돌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했던 자리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에 처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색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슬피의 자리 이 자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돌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후대 앞에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고 열방 앞에 알리는 것입니다. 제2의 또 제3의 미스바 운동을 이끌어 나갈 또 에베네셜의 응답을 들여나갈 우리 믿음의 렘너너들이 또 이 자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당을 건축하고 본당에 입당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에베네셜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강서 1대 교구 사육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것 빼고는 정말 성도님들 너무너무 어려우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정말 기적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에베네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그럼 앞으로 안 도와주실 거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셜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블레셜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셜 사람을 막았음에 블레셜 사람들이 이스라엘께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셜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셜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고 흑암 세력을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 인도받는 길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당 헌당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건강도 물질도 후대도 모든 생업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시렀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시렀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시렀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이후에도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렘너티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산업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키웠던 인재가 다윗이고 성전의 언약을 성취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본당 헌당과 이만 전도 제자를 세우고 사천말씀 운동을 진행하고 2, 3, 7개 나라를 살린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시대적인 미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가 함께 누릴 에베네셀의 응답을 여러분은 기대하시면서 함께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단순히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내일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현장개혁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올해는 우리 3일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집회와 행사들이 풍성히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일 운동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그 역할이 커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또 48인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피형시도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또 장로가 또 전도사가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화요일은 독립운동 단체와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유족들을 위하여서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기도 제목들이 쫙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3일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애국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애국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거꾸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원교회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름값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최고의 애국은 바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고 백성을 되찾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는 바로 이 세계보금화의 언약 속에 영혼구원 보금 전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요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애국인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 예원의 온 성도가 우리가 합심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 월요일부터 진행되어진 우리 집중 전교인 새벽 기도일에 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보자를 움직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매년 3.1절을 기념하듯이 미스바의 영적 개혁 오늘 에베네셀의 현장 개혁을 통하여서 반드시 2, 3, 7개 나라를 살린 우리 후대 앞에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인생 작품을 남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